진도 7.6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연 노토반도를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섭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8일에서 10일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57개 현지 교회가 연합해 만든 노토헬프와 함께 긴급식료품의료와 의약품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경 일본 이시카와연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은 2011년 후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400명의 육박, 100여 명이 여전히 행방불명이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난민 캠프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